아프리카 티비에서 출당하고 유튜브에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. 나 억울하네! 나 억울하네! 안 그만... 근데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럼? 키스할 때 느낌 다 난다고 실리콘을 넣었던 거 같아 이렇게 티가 나는 거 같아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어쨌든 나 다 성계로 하던데? 뭉개졌네 왜 이름 한미미냐 무슨 자신감이냐 빨리 왜 이거 잘라주세요 그러면 네 키스가 아니라 그냥 코박 쪽 그것이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기 위로 만렙이기 때문에 쌍스럽긴 난 이런 거 때문에 소습자에 추숙이 안 떠 아 어떻게 보면 이쁜데 어떻게 보면 빠왔어 정말 이쁜 지식에 대해 꼭 이런 말 하던데?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 재수술을 받았던 창솔이라고 합니다 창창창창 망하면 너 빼닐 것 같죠? 아 눈이 멍때면 단무지 같네 아 눈이 멍때면 단무지 같네 제가 어떻게 한 번 그래가지고 얼굴이 손목이 손목이야 호빵냉처럼 거의 부어있었어요 아 이제 화장도 할 수 있어 아 아직 부어있는데 어떡하지 원장님 너 아 안녕하세요 24살 한지혜라고 합니다 저 이번에 코랑 광대 조금 하려고 왔어요 기대돼요 궁금하신 거 없어요 얼굴 다 보여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 수술을 바꿀까? 선생님께 한 말씀 주세요 어 이런 말 해도 돼요? 니 저 이번에 콧볼축소랑 광대 했었었죠 찍고 있어요? 저기 찍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이 이 이 이 이 수술 안 넣었죠? 아 저기 저기 이전 영상 보지 마세요 이게 말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었었단 말이에요 하면 돼요 사람 넣었을 때 이렇게 이거 진짜 하다 오잖아요 엄마가 알지 니 수술 안고 이렇게 사람도 이제 대가리가 쳤다가 안 돼 쳤다 이거죠 안녕 자기야 아 아니라 잠깐만 여기 말고는 다른 거 할래요 나 기다리고 있는다 코성형 한지 한 두 달 된 연두라고 합니다 원래 원해졌어요? 다른 데는 다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절골하고 실리콘에다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시죠 선생님한테 제가 예쁘게 됐나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대단하다 싶어요 코는 그때가 높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화려했어요 불편했던 거랑 나쁜 적은 없었어요? 딱딱해졌잖아요 원래 말랑했었는데 상대방이 좀 X 할 땐 좀 불편하더라고요 말할 수가 없는 아니 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18살 저는 18살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약간 망하면 어쩌나 어쩌나 약간 이런 이렇게 되는 거는 수술할 때 코 수술할게요 나한테 환불하라고 나 안 한다고 나한테 환불하라고 다 까지고 옆에 물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두 시간에 한 번씩 깨고 물도 빨대로 먹어야 되고 진짜 이제 그건 못하겠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뜨잖아요 병원이 죄송해요 그게 너냐고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나왔냐고 사모가 일단 찍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 얼굴을 다 망쳤는지 아 진짜 정말 에바이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뻔해요 진행을 맡게 된 꾸지언니의 임수란입니다 어우 이방한데요? 형식적이에요 하게 되면 잘하겠죠 저요 아 네? 아 어 죄송한데 나 저녁은 처음으로 그랬어요 아 교체요 교체 친해지면 뭐 DC 해주시나요 이런 거에요 인사는 상관없죠 인사 지저분한 여자 아닙니다 얼마나 쿨한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살이 없어요 이행아입니다 아 아 아 옛날 얼굴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괜찮으시잖아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 아 옛날 옛날에도 이뻤는데 처음 전화한 수술하고 한국 귀국하자마자 발견해서 아 아 볼 지방흡입이랑 그걸 이제 이마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나 얼굴에만 살이 이쁘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캡트를 때리셔가지고 주변에서 봐도 좀 못 알아보더라고요 계속 창피해 어 사실 엄마한테 이거 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부었냐고 안 빠질 사람은 안 빠지더라고요 헤어라인 모발이실 수술을 했습니다 100점 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직원인 줄 알아 여기가 듬성듬성 빠져요 좀 맞는 건가 잘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된 거죠? 이러면 되는 건가요? 이러면 안 돼 그냥 야 그거 병원 가도 다 똑같아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약국 가서 연고나 사서 말라 야 어 오시라니요 이중턱이랑 볼살 지방흡입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많이 잡혔는데 거의 아 아 저 한 번 보고 안 봤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내가 아니야 하하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조금 더 뺏으면 아주 속타요? 상처에서 지방이나 나온다고 하죠 이거 못 먹어? 불편해요 다 적었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